2019년 7월 이번달 5일 남았습니다. 월세 걱정하시고 다들 나라 걱정할 시간에 월세 걱정하세요. 네비 연금사입니다. K5 2012년 초기 양산 모델이구요. 트립은 2세대 트립이라는거. 두번째 오디오 트립이죠. 3세대 스마트 끼면요. 오디오나 트립이나 어느 하나가 센 놈이 약한 놈을 작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오디오나 트립이 죽어버립니다. 정신 차리시구요. 일할때는 항상 뭐다? 나는 항상 초보자다. 나는 항상 멍청하다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지. 지저나 떨어지면 꼭 태워먹습니다. 멍청한 짓은 언제 한다? 꿈에서 나는 겁니다. 멍청한 짓은 꿈에서 나는거에요. 일할때는 항상 긴장하고 매일매일 전쟁의 반복입니다. 기계와의 싸움은 항상 내가 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시구요. 긴장하고 일할때는 속격이 날카로워져요. 저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은. 기술자들은 일할때는 좀 날카로워져요. 맨날 그날이야. 맨날 나는 마법에 걸려있습니다. 일할때 똑바로 해야지. 일할때는 멍청하게 하면은 그거. 사람새끼 아니라고 보면 돼요. 기술자는 실수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기술자는요. 어리바리하면 안되요. 어리바리하면. 똑바로 해야지. 편집 잘한 영상 볼 필요없구요. 필요없어요. 편집 장영상 뭐하게. 뭐. 영상편집입니까? 편집 장영상 볼 필요없고. 무조건 일만 잘하면 돼요. 맵이 다른데 뭐. 과정 안보이고. 끝만 보이잖아. 그런거 속지마. 페이크야. 페이크. 인간들아. 왜 이렇게. 속에 거짓을 잘 넘어가. 어. 늑대왕치소는 못봤어. 애들. 어. 사람들이 말해 거짓말이 잘 넘어가더라구. 순진한거야. 멍청한거야. 마감제를 해서 끊어야겠습니다. 선입선출. 먼저 온것도 먼저 빼는겁니다. 늑게 온건 나중에 파는거고. 선입선출을 해왔고. 먼저 온건 먼저 파는겁니다. 먼저 온건 먼저 파는거구요. 오늘도 역시 마감제. 이름하여. 게이파이브. 오늘 게이파이브. 네. 해보겠습니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몰면은 알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예. 한번 해봐. 재밌어. 처음만 그렇지. 한번 해봐. 미리 연습해보는거야. 미리 연습도 좋은거야. 그 다음에 이제. 꼴베시는 메카는 빼버릴거에요. 예. 시디 어차피 안쓸거니까. 예. 시디는 죽는다고 메디 말했습니다. 시디는 빼버려요. 그냥. 어차피 안쓸거니까. 여기다가는. 케이파이브. 케이파이브. 케이파이브를. 케이파이브를. 케이파이브를 써주세요. 케이파이브. 케이파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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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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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대는 제와이 컨스턴크 쓰겠습니다. 2세대는 제와이 컨스턴크가 좋으니까 3세대는 디지파츠가 좋구요. 공손여비도를 바꿔줄래요? 테스트한거 파는겁니다. 중고파는게 아니라 테스트해놓은거 고춧가루 이렇게 하면 화저도 안생기고 테스트한게 최고니까 중고라고 나불거리면 그 선생님은 제발 안왔으면 좋겠어요. 어서오세요. 여기 뭐하셔야돼요.